네 송승현입니다. 최근 들어서 청약시장이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영등포자의 디그니티 이곳에도 청약 고점자들이 몰리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경쟁률이 자그마치 198대 1 약 한 200대 1 가까운 그런 수치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이런 경쟁률뿐만 아니라 점수 청약 가점이라는 것은 점수가 있는데 상당 부분 고가점자들이 몰리고 있는 요인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약 가점은 총 84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무주택 기간이 한 32점 또 부양가족 수가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7점 이렇게 점수가 산출이 됩니다. 그런데 청약 관련돼서 정부가 규제를 완화를 했죠. 그래서 이게 첫 분양단지이다 보니까 점수 고가점자들이 많이 몰린 것 같아요. 영등포자의 디그니티에. 당첨 가점 최고점이 무려 75점 정도 되고요. 최저점도 63점 정도가 되거든요. 최저 63점은 지금 84제곱미터 C형에서 나왔는데 63점이라는 게 사실상 3인 가족을 기준으로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는 만점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최저점이라고 해도 굉장히 뜨거운 열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최고점 같은 경우도 75점이라는 거는 사실상 부양가족 4명 이상을 할 수 있는 무주택자의 최고점수가 69점인데 이 점수보다도 크게 웃도는 점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죠.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느냐라고 시장을 좀 분석을 해본다라면 규제 지역이 해제가 되면서 가점제에서 추첨제로 변화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주택 공급 방식을 보면 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가점제가 적용이 되거든요. 그런데 주택 경쟁률급 가점제 커트라인이라는 게 존재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규제 개선으로 인해서 40% 정도가 가점제 또 60%가 추첨제가 적용이 되죠. 그래서 청약 통장이나 또는 부양가족에 대한 가점 이런 요인들이 생길 수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도 수요자로 참여를 할 수 있는 시장 환경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등포 같은 경우는 올해 분양되는 주택에 당첨이 돼도 기존 주택도 처분도 안 하는 그런 의무가 해제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참 긍정적으로 규제 지역 해제되면서 청약의 열기 특히나 영등포 자의 디그니티에게는 인센티브로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서울에 거주하는 기간 이 부분도 완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분양 같은 경우는 서울에 2년 이상 거주를 했을 때 우선 공급 자격이 있어졌었는데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해서 서울에 거주하고 있으면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분양 계획을 하고 있는 그 단계 적절한 시점에 거주지로 이전을 하게 되면 청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또는 거주 기간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청약을 노리는 그렇게 한다면 그래도 한 1년 이상 정도는 거주를 하면서 동향을 좀 살펴봐야 되지 않나라고 보여지고요. 또 이거는 실거주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 거고 그럼 이제 투자 시장이나 거래 시장에서 보면은 전매 제한이라는 게 또 완화가 돼요. 그러니까 분양권 전매 기간 같은 경우는 기존의 3년에서 이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의 변경으로 1년으로 변경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계약금 한 10%만 내고 그다음에 내년 한 3월 정도에 분양권 거래로 전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세 차익이나 투자 수익을 노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전매 제한에 대한 규제 완화의 흐름 이런 예정된 분위기를 감지를 하고 투자를 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양권 시장 안에서는 앞으로 시세 변화가 상당 부분 일어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단순히 영등포자의 디그니티뿐만 아니라 앞으로 분양 예정인 지역들 있잖아요. 휘경을 비롯해가지고 강남권에도 상당 부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곳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나름의 분양 시장의 활성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적인 부분을 꼽을 수가 있는데 분양권 대출 규제 완화가 됐죠. 그러니까 전체 주택가구에서 한 60%에 해당되는 가격만큼 중도금 대출이 후불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장자들이나 이런 청약 수요자들 같은 경우는 주택가격 한 10%만 내고 해당되는 신청 자금만 있으면 분양권을 확보를 할 수 있겠죠. 계약금 10%, 중도금 60%, 또 이제 입주는 한 30%인데 이 30%도 임대, 거주기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으면 임대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청약시장, 특히나 서울시장에는 굉장히 혼풍이 불고 있는 거는 부인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온도차가 서울하고 수도권하고 좀 차별화가 심하게 나는 것 같아요. 15일에 한국구동산원의 청약 홈 내용을 살펴보니까 1순위 청약을 진행한 동탄 지역의 동탄 파크 아너스 A56 블록 같은 경우는 10개 주택형 중에서 4개가 미달이 발생을 했고요. 그다음에 평균 경쟁률은 0.87대 1이었습니다. 특별공급은 57가구 모집을 했는데 단 2명만 신청을 했습니다. 같은 날 1순위 청약을 한 인천 지역이죠. 인천 검단 신도시 금강 펜테리움 3차 센트럴파크는 아주 간신히 한 자릿수 경쟁률만 나왔네요. 그러니까 803가구 모집에 1699가구만 신청을 해서 평균 경쟁률이 2.1대 1 정도가 나왔습니다. 전용 84제곱미터 B를 제외하고는 다 2순위 청약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2단지 역시 특별공급도 미달이 절반 정도 남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특별공급이 한 500가구 정도 됐는데 246가구 정도만 신청을 했으니까 동탄하고 검다는 서울의 영등포자의 디그니티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나고 온도차가 좀 심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수도권보다도 비수도권은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이곳은 아예 아직도 겨울처럼 찬 바람이 불고 있는 시장 환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달 초에 아파트 1순위, 2순위 청약자 수가 한 자릿수에 그쳤고 전남에서 분양하는 담양 센트럴파크, 남양 큐툰도 71가구 모집하는데 한 10명밖에 신청을 안 했고 또 경북 지역이죠. 경산 서이스타일스도 64가구 모집에 5가구 청약했거든요. 완전히 청약 경쟁률이 서울하고는 엄청난 차이고 수도권하고 봤을 때도 대조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시나 서울에서도 또 은평구 쪽에서 분양을 했던 센트레비 아스테리움 시그니쳐도 평균은 특별공급 경쟁률이 5대1 정도 나오고 또 1순위 청약도 11대1 정도로 마감을 했는데 하는 거에 불구하고 타지역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역시 청약 시장은 지금 서울하고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온도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서울 청약 규제가 대폭 완화가 돼서 그렇습니다. 지금 1월에는 강남 상구하고 농산 빼고는 다른 지역들이 전체적으로 해제가 된 그런 상황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당 지역에 2년 거주할 필요도 없었고 재당첨 제한도 사라졌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환경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번 달부터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이 되면서 1주택자는 청약에 당첨이 돼도 기존의 집을 갖고 있었잖아요. 갖고 있는 집을 처분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서울의 1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해진다는 거는 수요를 폭발적으로 늘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다고 보여주죠. 그런데 지방권 같은 경우는 이게 완전히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죠. 왜냐하면 그나마 조금 수요들이 살아날 수 있는 환경, 금리가 동결돼서 이제는 분양을 한번 노려볼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서울의 규제가 다 풀리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수요자, 또 해당 지역에 있는 수요자들마저도 서울 쪽으로 쏠림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매수 심리라든지 그 지역의 주택 경기가 안 좋고 분양 실사지수라든지 주택의 동향들을 봤을 때는 차갑게 식어있는 주택 시장에 투자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더 안전하게 인식이 되고 있는 서울의 부동산에 많은 관심들이 쏠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오히려 규제 지역이 풀리면서 지방에 있는 분들, 이런 부분들, 또 유주택자들이 다 서울로 몰리게 되면 지방의 비분양은 상당 부분 지속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는 이런 지방과 수도권, 또 수도권, 비수도권 이런 지역들마다 각각 온도차가 다르다 보니까 청약을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주의를 해보시면서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특히나 서울에서는 시장 동향을 파악하면서 분양 시기를 계속적으로 미뤄왔거든요. 규제가 풀린다라는 신호 때문에 이제 규제가 상당 부분 많이 풀렸기 때문에 앞으로도 밀려있던 공급들이 이어지게 된다면 지방에 있는 미분양 상황이 좀 더 장기화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지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